수요일 마지막 순서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진 만나볼까요? 요새 제주 여성들 사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오늘도 바다 일 하는 사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다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사진 보시면 비료 포대 같은 것을 허리춤에 묶고 구덕을 옆에 놓고 바위에서 뭔가를 채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바다에서 작업하시는 삼촌들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건지 잘 알 수 없었는데요. 마침 고아인 선생님 사진에서 힌트를 찾았는데 그 사진 같이 보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저거 혹시 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98년 사진인데요. 바닷가에서 작업하는 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사진은 한 30년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에 고강인 선생님이 사진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잠깐 소개해 보면요. 1998년 구자읍 하도류에서 톳 따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도리는 7개의 동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그들의 바다도 7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리 해녀들은 자기 동네 바다 이외에 다른 동네 바다를 기웃거리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사진은 하도리 신동 여자들이 객가에서 톳을 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톳을 따면 남자들은 지고 나르고 톳을 말려서 팔면 또 각 집에서 공평하게 나눴다고 합니다. 고강인 선생님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가운데 뭔가 채취한 걸 쌓아두고 계신 것 같고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진 설명을 보면 제목이 번난지 줍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난지요? 1998년 우도 주홍동에서 서풍이 불면 거기에는 조군구미라는 객가로 바다풀이 떠밀려온다고 하는데요. 사진은 우도 주홍동 여자들이 조군구미에 떠밀려온 바다풀 더미에서 황금같이 있는 번난지를 질구덕에 담고 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도 사람들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 팔 수 있는 바다풀을 번난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제주 해안말은 다 동네의 소유의 바다가 있다는 걸 배웠고요. 이렇게 해초를 공동으로 채취해서 팔고 공동 분배했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 보고 나서 해안가 갈 때 삼촌들이 바당 작업하는 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업한 삼촌들은 바로 그 바닥에서 쉼터를 만들어 쉬기도 했는데요. 그 사진도 보실까요? 네. 와,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아마 좀 추운 날씨에 바다에서 작업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일하는 건 좀 쉽지 않죠? 보시면 삼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 자세히 보니까 맨발로 불을 쬐고 계시더라고요. 또 왼쪽 편에 구덕에 뭔가 쌓여있는 것도 보이는데 해초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진처럼 톳을 채취하거나 번난지에 줍고 나서 젖은 발을 불턱에서 녹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아버지가 놓치지 않으셨네요. 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것 하나도 소중한 제주의 삶의 모습이라고 사진을 찍어두셨어요. 저도 그런 자세로 사진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동네마다 이렇게 불턱들이 있었죠? 그런 불턱하는 작업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바닥에 있는 곳 조금 뾰족뾰족한 게 성게 같은데요. 성게 까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은 깡통이 보여요. 저기에 지금 깐 성게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게에서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나오는 성게알을 저 깡통에 하나하나 담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붙이면 불을 피워놓은 것 같죠? 주위에 해녀삼촌들이 서로 등을 대고 둥그렇게 앉아서 등에 불을 쬐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진의 박에 천을 입힌 퇴학을 보니까 1970년대 사진인 것 같고요. 두꺼운 옷에 머플러도 두른 모습으로 와서 추운 겨울날 작업. 겨울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은 모습의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네. 두 사진 비슷해 보이죠? 네. 혹시 이 두 사진의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뭐 성게를 지금. 손질하는 건 같아 보이는데 혹시 깡통이 있고 없고 차이 아닐까요? 잘 보시나요? 처음에 이 두 사진 봤을 때 다 같은 때, 같은 장소 아닐까? 이렇게 싶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깨울뚱해지더라고요. 네. 다른 것들이 성게알 담는 그릇이었어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플라스틱이나 그릇에 담는 게 보이는데요. 왼쪽 사진에는 통절인 깡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보다 왼쪽 사진이 더 이른 시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사진 찍은 연도나 장소를 기록해 두지 않으셔서 이렇게 사진 찍은 시기나 장소를 찾다 보니까 꼼꼼하게 사진을 보게 되는 습관이 들어서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또 사진 보면서 따지게 되더라고요. 요새 성게알 따는 작업하는 사진도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보시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장소만 이제 조금 실내도 있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달라진 느낌이에요. 왼쪽 사진의 불턱은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회녀 작업장이 지어져서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포구에서 성게알 채취하는 작업을 찍은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주 회녀 삼촌들이 미역 채취하는 사진 보셨고요. 오늘 톳 우미 성게 채취 사진까지 보셨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주는 선물은 조선왕조 때부터 살림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육지에서 조선왕조 때에는 미역을 육지에 팔아서 섬에서 필요한 쌀이나 옷감, 농기구두를 가져다올 수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감태나 소라 등을 당시 군사형으로 팔았고요. 1950년대, 60년대에 성게알을 전량 일본에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 바당에서 캐온 것들을 팔고 자식들에게 밭도 사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제주에 살아온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살림의 미천이 됐군요. 그런 이야기에 이런 사진을 같이 껴서 좋은 이야기를 꾸며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바닷가에서 좌판을 벌리는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판에서 팔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해녀들이 지금 채취한 것을 현장에서 파는 사진인데 저기서 바로 사서 먹으면 얼마나 싱싱한 거 맛있을까요? 보시면 왼쪽 사진에도 박으로 만든 태학이 보여서 그리고 또 검정 고무 옷 해녀복도 보이고 해서 1970년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더 자세히 보니까 저 망사리의 바닥에 뿔소라도 보이고요. 가운데 사람들이 비효포대를 깔아놓고 저울에 소라를 무게를 재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카메라 메고 구경하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저 사진 속 삼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좀 들리나요? 제가 풀어보면. 왁자지껄해 보입니다. 양 이거 키로에 얼마의 파란 수가 하니까 사진의 인수가 얼마의 사쿠가 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해녀복 입은 삼촌들이 뭔가 내밀면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갓 물질하고 나온 삼촌이 해삼이 두고 야 이거 삽서 당근 잡았어다 하는 것 같고요. 먹과 하니까 해삼이 오다 삽서 이런 것 같고요. 옆에 사람이 따라오면서 나가 사주 이런 것 같고요. 뒤에 양복 입은 사람은 해녀하고 흥정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진을 더 재미있게 보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사진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사진 보시죠. 아버지의 제주 해녀 사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도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저 해녀 삼촌이 문계를 두고 양 법석, 문계우다, 마크지에 나가 잡았어다 하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나요? 맞습니다. 정말 제주 바다에서 일하는 제주 여성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서 마음 한 편이 또 짠하기도 한데요. 오늘도 사진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상상력 가득한 해설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